의왕 시민이 행복한 의왕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7월 의왕 60초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의왕 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약 60여개 업체에 800명이 지원해 약 250명이 현장 채용. 취업을 위한 로드맵 의왕시가 그려드려요. 김상돈 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민생현장을 찾았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공감을 위해 다양한 민생현장 방문. 시민이 행복한 의왕을 위해 네벌 깁업! 의왕시가 베트남 단항시 하우저우군과 국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의왕입니다. 한 달간 의왕시의 소식을 신속하고 알차하게 의왕 60초 뉴스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